띔띔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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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띔띔띠띠띠 버터가 나올 당시에 제가 파마를 되게 빡세게 했었죠. 진짜 너무 행복했었어요. 길게는 못했는데 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쁜 하루들 진짜 이거는 이게 3번 키워드랑 똑같은데 비슷한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팬분들을 못 만났지만 항상 저희는 이제 아미들을 위해서 되게 바쁜 하루들을 계속 많이 보내고 있었고 아미들에게 많이 이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2022년은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게 항상 제가 이제 목표를 삼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못시켰어요. 그리고 파마 파마는 다양한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파마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지금 찍히는 것도 그러고 좋아하다 보니까 컨셉츄얼 사진들을 좀 많이 찍어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아미들한테도 그렇고 그냥 뭐랄까 하나의 기록이고 하나의 뭔가 추억이 될만한 것들을 사진으로 빨리 남기고 싶은 마음에 이런 화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